6번만 먹으면 끝나는 게임 상대편 또 만났네? 쟤네들 만났었나요? 아 만났네 아까? 만났었지 아까 비전 끝에 어 있어요 6번 으윽 공맞았다 두 명도 나올텐데 안 나오나? 뭐하시는 분이지 이거? 나 핀 30이었는데 한 발이 못 쏘시네 어디? 에이 괜히 다가로 죽지 말고 숨어있어야지 어디있어? 티브이 하나 있을텐데 피크 피클 피클 손하세요 땅콘이 빠른 빼가 피클 피클 7번 보겠어요 7번 싸우고 오케이 7번이래 아니잖아 맞어요? 맞구나 나 왜 한 명인줄 알았냐? 나 왜 한 명인줄 알았냐? 나 왜 한 명인줄 알았냐? 늙었나봐 늙었나봐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띠로 가나요? 아 왜 나 그거 왜 나갔지? 아 나 손가락 부왔어 방금 대피겠다 대피한다 죽음 설 때 쪽하나 에이설 10번은 10번은 지금 4번 방 아 진짜 10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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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바로 오시면 될게요 우와 어디 4번 방? 아 올라왔구나 우리 방 우리 8번이요 10번 봤을 것 같은데 봤겠죠 나이스 잘 라스터 그럼 8번 방에 있다네 있다 롱 3번으로 2번 2번 나이스 아이 3번에서 2번 골목 쪽으로 갔어요 어 Trans할게요 그냥 A가셔 제가 총 쐈으니까 아 왔다 왔다 이 3로 2번 골목 안 위로 갔어 왼쪽 왼쪽 그래야겠어, 예, 거기. 히퍼빵 안 쓸 것이고. 이번... 상클이... 왜 이렇게 오늘따로 나가라지지? 재수없게? 철집 좀 하고 있어. 슥땅땅. 쉬자, 쉬자. 하나, 둘, 셋. 그리고 안 나왔다. 10번 먹고 바로 갈게요. 얘네 2번으로 안 나오지? 2번 안... 얘네 수가 없냐? 2번, 2번 아예 오픈. 아, 이거 롱. 롱. 롱에 있어요.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. 철집 쪽 하나. 아, 땅콩이... 아깝다. 안 좋아, 이거 안 좋아. B로 왔어, B로. 2번 사운드. 조심하세요, 1번. 우리 분도 빨리 오세요. 2번 쪽 봐주세요. A 들어왔어요. 2번에서. 아, 우산 왔다. 한 치 치. 아ATION 없어요. ぜ! 잘하십니다. 라이스. 샀. 파크 떨어졌대? 누구랑 했는데? 아이 탭 아아아아 테스트? 네 걔는 설바랑 괜찮은데 아니 그게 희전적 없구나 뭐하나 뭐하나 어디서 넣어 짱나게 구롱 하나 있었어요 라클러 연막 우리팀이 깐거야? 예 저가 깐거에요 아이 그냥 슬프 짱박팀 아 왜이러지 천천히 하세요 저도 전판에 완전 개탈렸잖아요 내 정신이 아 나왔네 이제 나오네 에이온 문하나 박스쪽 아 문 나왔다 슬프 기반 얘 뭐지? 말 좀 껐는데 가만있는데 이로가죠 바로 설해주세요 구석에다 박아버려 점프소리 어디서 점프요? 이거 삼성마트인데? 요? 2번으로 올려나? 그런가보지 가서 죽는다에 건다 봐봐 가서 죽는다에 건다니까 봐봐 가서 죽는다에 건다니까 말 빨대로 해줬어 오늘 따라 이렇게 사운드도 잘 됐지? 귀가 맑으시네요 하하 하하 박어 나무다 버려 날씨 짤 오호 뉴가 하하 아 이라고 2번하나 익삼바니 샷 나이스 나도 바니샷 으으 야 야 잠깐만 그치새끼야 아하하하하 아아이 야 암 문으로 갔어 암 문으로 그 2번 허리 쪽으로 갔어 개피야 완전 에이 안에 있는거 초기피에요 진입하세요 나이스 들어가 들어가 7번이야 라스트 바로 서란다 카키님 거기서 낚시 낚시 또 나가도 죽어야지 아 그러지 마세요 저 피 없어요 없어 뭐야 얘 돌았나봐 저거 딱 헤드만 있으면 진짜 웃기겠다 왔다 아 예 근데 저기 방탄 유지 뚫리나? 아 여기 체크하는 놈이면 핵이죠 아 저거 괜찮은데 아니 아니 핵이 아니라 그냥 예사로서 갈겨버리면 되잖아 아하하하하 빅뱅 앨범 나왔어요? 음 난 빅뱅 관심 없어서 아이씨 아 피고 4번 2 10번 왔다 하나 4번 2 진짜 4번 하나 3 7번 2 7번 2 하나 전진 7번 온다 달린다 B로 갈게 아 B도 아니다 아 홀백 B로 가야겠네 딱 유턴 걸고 있을 때 2 2번 하나 맞다 아니 도어 아이고 안돼 개네이 소음 기켰다 7번 7번 8번으로 돌았어요 8번으로 돌았어요 8번으로 돌았어요 8번으로 돌았어요 8번으로 돌았어요 8번으로 돌았어요 A로 간 거 같아요 A로 간 아 라구우슨이 형 나오나요? 뭐라고? 앞을 안 뜬지 너무 오래돼서 갑자기 유턴 드셨어 빨리 돌았어요 4등이 형 10번으로 돌았어요 4등ile 4등이네 4등이네 전달 들고 싶긴 한데 5살까 봐 무서워 아 얘 뭐 미친 아이야 미친 거 아니야 저거? 어? 방금 앞으로 춤 까면서 쏘는 거 말고 그냥 왔다 갔다 썼으면 잡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 알았다 시끄러워 죽었어 결론은 죽었잖아 미친 에이라이테테테 롱에 있나? 10번에 저기 있으면 아 뭐야 잘못 쳤어 내가 했다 원샷 정말 원샷 겁나? 대단하네 됐다 에이홀 에이 들어가야 일단 에이 3번으로 들어갔어요 칠분 깨돈이네 있겟다 3번 앞에 아 야 뭐야 지치기 1번 1번방 아 뭐 얘 뭐야 이거 개일본방 어떻게 들어간거야? 아까 들어갔다고 말해도 들어갔는데 아 그놈 죽은거 아니였어요? 일본방에 하나 있어요 일단 모르지 지금은 삐로가 왔나보지 삐로가 있냐 그새 또 참 얘네들 엄청나 돌리는거 하나도 초스피드로 아니네 여깄네 미친 라스터 어딜까요? 오 꾸미진진 근데 이러놓고 삐로왔을수록 크흠 그래서 싸우는것 같았죠 그냥? 으흠 아 볼때가 너무 안ע까? 네 소음이 깨로 되지 않네 설때 좀... 거기서... 와 아따 시간 오래 쓰네 쟤네 C4...어떠... 치워버린거야? 쟤네 설 못하는거 아니야? 상황이? 띠다 띠인거 같은데 설 안하면... 아니 모르겠네 6초거리는데 설하는데 어 맞다 설... 지금만 했어 저거 어차피 설 못했을걸? 저것도 설 못했어 이거 잠수했다가 인정진건가? 몰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세요